한 방 언니는 토킹바에서 일하는 여자에 빠져서 돈을 펑펑 쓰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토킹바에서만 만나서 대화만 나누는 관계일 뿐인데도 진짜 애인이나 되는 듯이 선물 공세를 퍼붓는다고 합니다. 사채꾼 우시지마에도 토킹바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가 거시기에, 즉 성욕의 뇌를 지배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 방 언니는 주장합니다. 저는 토킹바에 빠진 남자의 이런 행태가 성욕 때문이라기보다는 연애감정, 즉 좁은 의미의 사랑 때문이라고 봅니다. 프로이트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성욕을 짬뽕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족애와 우정과 연애감정을 짬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려 합니다. 친족애에 전문화된 심리기제가 친족선택에 의해 진화한 듯합니다. 우정에 전문화된 심리기제가 상호적 이타성이나 비슷한 진화 논리에 의해 진화한 듯합니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감정에 전문화된 심리기제가 진화한 듯합니다. 성욕과 사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성욕은 기본적으로 섹스를 조절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심리기제들이 별도의 진화 논리에 따라 별도로 진화했다고 보는 것을 대량 모듈성 퇴제라고 합니다. 저는 토킹바에서 일하는 여자에 빠진 남자의 행태를 유사연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연애감정에 전문화된 심리기제가 남자의 뇌에서 작동하여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선물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도 의식적으로는 그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남자 고객들에게도 관심있는 척하고 아양을 떨면서 열심히 대화를 해준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돈을 펑펑 쓰니까 대단히 바보 같으며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다른 학파에서 인간의 비합리성에 주목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합리성을 찾아내려고 기를 씁니다. 생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연선택이 상당히 합리적인 심리기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관련된 심리기제가 진화한 과거 환경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의 차이 때문에 현재 환경에서 부적응적 행동을 산출하는 것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남자가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사회에는 토킹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나 딸과 같은 근친이 아닌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아양을 떨면서 계속 대화를 해준다면 짝짓기의 맥락에서 남자에게 호감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이럴 때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구애를 하는 것은 번식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야동이 없는 환경에서는 야동 속 여자와 진짜로 앞에 있는 여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진화한 남자의 섹스 조절 기제가 야동을 만나면 발기와 쿠퍼액을 위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의식적으로는 화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임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발기 기제를 멈추기는 매우 힘듭니다. 토킹바가 없는 환경에서 진화한 남자의 연애 담당 심리 기제가 토킹바와 만났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자원 낭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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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